안녕하세요. 생활 속 세금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드릴 안태환 세무서입니다. 오늘은 차명 계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차명 계좌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차명 계좌는 타인 명의 통장을 전부 차명 계좌라고 합니다. 여기에 타인은 당연히 가족도 포함입니다. 내 이름 통장이 아니면 전부 다 차명 계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차명 계좌는 불법이 맞습니다. 본인 명의 외에 다른 사람 명의를 통장을 쓴다면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자녀 통장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증여세 내기가 싫으니까 좀 돈을 했다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불려가지고 자녀한테 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녀의 통장을 본인이 유용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불법입니다. 차명 계좌이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에서 이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익 나서 팔아서 이익이 고스란히 자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썼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증여 추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차명 계좌는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증여로 추정할 테니 너가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라. 그거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차명 계좌가 증여가 아니었다 라는 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입증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내 통장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서 돈을 불리면 되는데 왜 굳이 자녀에게 돈을 줬다가 자녀 통장으로 투자를 했느냐 일단 이런 문제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자녀 주식 계좌보다는 부모님이나 본인 명의에 대한 계좌로 투자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이런 차명 계좌를 쓰는 사람들의 한에서는 이제 당연히 불법이니까 추적을 하고 있고요. 추적이 그런데 잘 안 되겠죠.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가 막 쓰니까 다른 제3자에게 신고를 받기도 하고 제보를 받기도 하고요. 신고 제보를 하면 그 신고 제보한 사람한테 1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갑니다. 자 이 포상금 100만 원은 무조건 차명 계좌라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탈세액이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포상금 100만 원이 지급이 되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무사님 저 사람이 탈세한 세금이 천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제가 어떻게 알죠? 당연히 그거를 아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뭔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계좌는 그런 차명 계좌는 보통 탈세액이 천만 원이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진신고는 홈텍스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차명 계좌 신고라는 거를 작성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뭔가 감면해준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계속 썼다가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재산이 불어나고 한 상태에서 세금을 맞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진신고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내는 게 적게 낼 수 있다 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차명 계좌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해명 통지, 소명해라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차명 계좌에 썼다라는 걸 지속 반복적으로 썼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해명하라고 통지가 나와요. 자 근데 이럴 때 해명을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차명 계좌를 썼는데 보통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쓰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뭔가 다른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 통장이 막혀서 아내의 통명이나 아니 뭐 아들 명의의 통장을 썼다라고 하면 이 통장으로 인한 거래가 개인적인 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빌려줬다,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비다 이런 내용이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물론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돈이 차명 계좌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출 누락으로 봐서 여러분들 부가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금을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명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명 계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뭐 아 근데 불가피한데? 불가피하셔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의 조금의 이익 때문에 차명 계좌를 쓴 것 때문에 나중에 세금이 두 배 세 배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왜냐하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법적으로도 불법행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